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면은 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팅했던 뭐 이제 사장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거죠 뭐 대표님이죠 예 뭐냐면 30년 동안 제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수영 수경 수모 안에 있는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고 그 사출 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상품을 제조해서 팔았던 거죠 그분이 아레나 수영에 가나 수영복에 아니면 뭐 각종 그 모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의 그 안경 고글 같은 뭐 스키 고글이다 아니면은 뭐 뭡니까 뭐 수경 뭐 수영 안경이죠 뭐 그런 유들 관련해서 이제 스포츠 용품 관련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해 오셨던 분이죠 근데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제 지난 2년 동안 되고 어려워 있던 거예요 왜 실제로 수영 용품의 매출이 코나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이 막히고 사람들 간에 대면이 자제되고 하다 보니 대폭 이제 줄어든 거죠 워터파크 수요도 감소하고 해외여행도 줄어들고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로 뭐 스포츠의 수영 이라고 하는 품목이 당장 뭐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우리 일생활에 뭐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니 가장 줄이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유명 브랜드의 유통하는 브랜드 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조 하시는 이분 또한 대금 결제를 1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부도 5천만원 받았는데 못 받아서 무너지고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공장에 폭삭 망한 거에요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거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 쯤에 인근에 있는 모 사장님이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긴 놀고 있지 뭐 직원들 다 보내고 혼자서 일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와서 해봐라 해봐라 자기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플라이팅류를 뭐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이 도저히 안되니 해라 해봐라 그 사장님이 기계를 새로 이제 드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감당 안된다 그랬더니 기계 내가 대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해서 그 기계를 갖다 주길래 그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몇 대를 돌려서 지금은 자동차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차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부위별로 필요한 플라스틱 그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한지 이제 불과 3주 밖에 안됐대요 그 3주를 하면서 기계를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멈추면 돈이 날아가는 거라 기계를 24시간 돌리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그 공장에 기숙사 만들어서 잠자는 공간 만들고 직원들 돌리면서 24시간 그 기계 옆에 붙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내더라구요 그걸 이제 저는 보러 갔었죠 이제 지난주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이제 너무 무섭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있던 그 공장 인근의 주변에 문 닫아서 안 움직이고 있는 공장이 무수히 많고 경매 넘어가고 자살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지옥이 따로 없더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였죠 예 그분은 이제 30년 동안 28살에 처음 그 공장에 일하는 걸로 들어갔다가 공장장 대고 올라가고 올라가 왔다가 어느샌가 그 공장을 맡아서 일하게 되신 분인데 30년째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59세신데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오로지 그 상부 만드는 데에서는 이제 전문가인 거예요 왜 30년 동안 기계만 만지고 상부만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답이 없어서 궁지에 내몰렸는데 우연치 않게 자신이 그래도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어땠는지 죽을 것 같았다는 자신의 이제 처지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일감을 주고 일감만 주는게 아니라 기회까지 같이 대줘서 최근에 와서야 이제 겨우 이제 숨통 틔우고 공장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얘기가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수용 쪽 관련한 용품들이 매출이 이전에 한 80%는 회복할까요 라고 묻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70% 80% 회복이 아니라 한동안은 두배 세배 될 겁니다 근데 마스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마스크로 돈을 번 사람은 언제 돈을 벌었냐 황산이 어쩌니 이러면서 마스크를 왕창 뒤늦게 샀다가 안 팔려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마스크로 끙끙 앓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니 갑자기 다 팔아내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계도 팔고 공장도 고가에 넘겼던 사람이 정말 신의 안수였던 사람이다 대려 그 이전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마스크 수요가 터졌을 때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걸 보고 그제서야 공장 짓고 기계 들여 가지고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지금 쫄탕 망했다 왜 너도 나도 다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때 막 뛰어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이미 한 태포 늦었고 또 그때라도 잠깐 하고 욕심을 줄이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팔면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러는 마스크 업체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지금 마스크 시장 뛰어 들어가서 돈 벌겠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미친농 안 쉽다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분도 저한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수영용품 관련해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배 5배 10배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영복은 조금 다릅니다 얘기가 수영복은 이미 무너져서 수영복 재고를 산트미처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무수히 많아서 수영복이 아니라 수영용품인 거죠 그래서 수영용품으로 뭔가를 좀 준비해 놓으면 괜찮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유통에서 21년 있었고 스포츠 쪽에 바이오 생활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해왔던 경험에 미루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는 거죠 물론 제 얘기가 100% 도 아니고 제 얘기만 듣고 무조건 그렇게 질러란 얘기도 절대 아닌 거죠 물론 다만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지를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고 다시 해외여행을 가게 될 거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당연히 어? 수경, 수목 있어야 되는데? 라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품목들을 준비해 놓고 대비하고 움직이면 괜찮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좀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 가서 뵀다고 하는 그 제조업체 그 사장님 그 대표님 하고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죠 왜요? 아직 정확하게 뭔가가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한테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말씀을 좀 드리고 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연결해서 뭔가를 좀 만들 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좀 연관이 돼서 뭔가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모르게 몰라도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 자리를 잡고 계속 성장하고 나아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저라고 지금 되게 잘 되어 있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온갖 상황들 다 겪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더 힘들고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년 동안 제조하셨던 그 제조사장님 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도 못할 정도일 거고 제조하시는 분들 더 힘들 거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유통하시는 분들대로 되게 많이 힘들 때인데 그분 또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감당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또 두고 봐야죠 따져봐야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잘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야 너 대안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희망팔이 하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업 제 영역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개는 오더라 그 개가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인 거지 묵묵히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 그때는 온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관심 가지고 그분에게 따뜻한 차 한잔 건넬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 라는 마음을 가져보고 그런 생각에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무세히 많으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잘 견디고 잘 버텨서 좋은 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